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8단, 12단, 16단으로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쌓아올리면 D램과 D램 사이를 어떻게 여러분들 접착할 것인가. 이거를 이데일리의 김응열 기자가 굉장히 잘 썼네요. HBM 고대역풍 메모리 히비를 가른 후공정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향후 주도권 열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SK가 쓰고 있는 그런 방식과 그다음에 삼성 방식이 모두 다 한 단계 레벨 압이 돼가지고 하이브리드 접착 방식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거다. 향후에 HBM 주도권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 것입니다. 안지노 환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기술 고대역풍 메모리에 적용하는 등 제품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본딩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발과 적용을 먼저 선고하는 회사가 차세대 HBM 경쟁의 성자가 될 것으로 본다. 본딩, 접착이라고 볼 수 있겠냐. 반도체 후공정의 일종으로 칩과 칩 사이의 접착 공정을 이끌는다. 그걸 본딩이라고 표현하구면요. HBM은 디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1042개의 실리콘 관통정극이 지날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실리콘 관통정극과 그다음에 칩과 칩 사이에 있는 범퍼, 범프로 각 디램을 연결해 만든 제품이다. 범퍼는 공 모양의 전도성 돌기인데 범퍼인데 디램사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이것은 후공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딩 등 후공정 기술이 사실상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과 칩 사이에 넣는 범퍼가 없이도 칩들을 바로 붙이는 기술이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 소위 마이크로 범퍼가 없어지게 되면 칩과 칩 사이에 공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디램을 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있으면 마이크로 범퍼가 없어지게 되면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접착하면 또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걸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 문제가 중요하겠네요. 범퍼가 없으면 칩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서 신호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사이에 이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역할을 했던 범퍼가 없어지게 되면 기술적인 그런 도전이 또 많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그림만 가지고 보면 왼쪽은 칩과 칩 사이에 범프를 제거해서 전체 반도체 크기를 줄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념도다. 이게 지금 8단 제품이고 8단 제품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보면 가지고 보면 이게 여러분들 단위가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미크론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반도체 디렘과 디렘 사이 이만큼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고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범퍼가 1042개가 있겠네요. 범퍼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씩 범퍼지 않습니까 웨이프에 구멍을 1024개를 뚫을 테니까 고속도로가 1024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도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함께 읽다 보니까 기가 차네요. 이게 여러분 디렘이라는 것이 웨이프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웨이프에 실리콘 관통 전극인 1024개의 여러분들 구멍이 뚫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1024개 구멍 사이로 정부가 이동되는 고속도로가 1024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범프란 말이죠 범퍼 그러면 범퍼가 여러분들 이 사이에 범퍼가 이 사이에 범퍼가 102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네 그런데 이 범퍼가 있으니까 공간이 이만큼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되게 되면 거의 이 공간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제로가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디렘을 쌓겠죠. 어마어마하네요. 업계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본딩 방식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계가 뚜렷하겠네요. 이 공간 때문에 높이 쌓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네요. 이 공간을 어떻게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으니까 칩 사이에 얇은 비전도성 필름을 넣은 뒤에 열로 압착하는 방식이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TC-NCF 방식인데 열을 가하면 NCF 필름이 녹으면서 범퍼 사이사이를 메우고 접착제처럼 칩을 붙인다. 이 방식은 칩 사이의 공간을 완벽히 메울 수 있지만 열과 압력을 각 범퍼에 일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 있다. 그러니까 1042개의 일률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어렵다는 거죠. 또 칩을 쌓을 때마다 열 압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대량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다.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SK 하이닉스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MRMUF 몰디드 언더필 방식을 도입했는데 먼저 디램 칩을 차례로 쌓아 붙이고 난 뒤에 오번 같은 장비에 여러 개의 칩을 넣어서 열을 가해 납땜을 하는 1차 자국을 거치고 이후에 칩 사이에 끈적한 액체를 흘려 넣어 비교적 낮은 논도에 단단하게 굳히는 동시에 칩을 보호하는 껍데기 마감 자국인 몰딩을 함께 진행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네요. 공정 시간을 줄이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는 제품의 완성도나 생산성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TCNCF 방식보다도 MRMUF 방식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또 고민이 있겠네요. SK 하이닉스가 삼성 방식을 쓰다가 전환을 한 이유가 있겠네요. 보시게 되면 앞에 한번 본 거죠. 이렇게 붉은색의 필름을 하나씩 깔아가지고 접착하는 방식이고 납땜을 했을 때 만든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죠? 열을 가해가지고 압착하는 방식 그리고 액체를 흘려내리는 방식. HBM 성능 개선을 위한 쌓기 경쟁, 적층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적층하는 디렘 간 간격을 좁게 만들어낸 과제에 부딪혔다. 디렘 간격이 좁아질 경우에 범퍼 사이 사이로 액체가 제대로 스며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또 한계를 지적했네요. 이제 6세대 2025년 말이나 2026년부터 여러분들 활성화되는 6세대 상품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될 예정이다. 대략 예상을 이룬으면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계속 적층 경쟁이 올라가게 되면 공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젠슨 황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극찬했구만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 제품이란 것이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기적의 제품이다. 그렇게 엔비디아 CEO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